경기도 의회 제335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도정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도정 질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바로 답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일 먼저 발언대에 오른 장대석 의원가는 저출산 대책과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경기도에서 좀 더 조직을 확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이미 확대하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 3명이 맡고 있던 걸 7명으로 늘리고 금년 예산도 10억 규모에서 20억으로 늘어가는 외국인 주민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률상 인구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며 도차원의 대책을 묻기도 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 것이어서 올해 3월에 기구정원조례 개정 건의는 이미 해놓은 상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좀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3월 26일에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에 나선 송지용 의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에 관해 묻고 구대역 등 가축 전염병에 철저한 예방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근절 방안 등도 나왔습니다. 도정현안의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이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기관이 관여하여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면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경기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치학과 공동변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그리고 실효적 평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기구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는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도정질문과 안건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주의TV 한선지입니다.